자, 이번에는 지자체장 선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진 안동시, 그리고 현직 시장의 경선 탈락과 무소속으로 5선 도전에 나선 후보 간의 매치로 눈길을 끌었던 영주시,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사한이었던 문경시, 중간에 공화당 후보의 자격 상실이 있었지만 가장 다양한 정당 참여로 눈길을 끌었던 상주시가 있습니다. 4개의 시의 선거 결과를 좀 살펴볼까요? 안동시장 선거의 경우는 애초에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가 안동근 씨 5분으로 출발했죠. 이 부분이 투표율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경선하기 전에는 5명의 후보가 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원팀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머지 4분의 후보로부터 전격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후보들을 돕던 일부는 또 무소속 지원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갔죠. 그런 결과로 인해서 투표율은 굉장히 낮은 입장이었고 대신 결과는 뻔하듯이 권기창 후보가 64.4% 또 소속의 정훈순 후보가 18.04% 또 민주당의 김유한 후보가 17.56%를 받았죠. 상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선택지로 기대를 모았었죠. 이렇게 인제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선거였는데 우리 공화당의 김영상 후보가 당으로부터 선거 후보 등록 후에 제명이 됐죠. 공보물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선택한 정도령 뭐 이와 같은 문구들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제명 사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은희 후보가 13.14% 국민의힘 강영석 후보가 68.05% 무소속 정재현 후보가 18.8%를 득표했는데요. 역시 뭐 당선 결과에는 이변이 없었고요.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전 상주시의 의장을 지닌 정재현 후보가 18.8%를 얻어서 굉장히 선전을 했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상주시장 선거 도선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보다 무려 10%포인트 정도 까먹은 안타까운 이런 사정이 되었는데요. 조은희 후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상처가 클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상주지역위원회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경은 이제 민선 4기 5기 시장을 지낸 신현국 후보가 54.69%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 게 이제 경선 과정에서 최홍호 후보죠. 그분을 컷오프시키고 신현국하고 서원 이렇게 둘이 붙었죠. 그런데 신현국 후보는 탈당 경력이 있어서 마이너스 10 받았고 반면에 서원 후보는 정치 신인이라고 해서 플러스 20 받았는데 그래서 누가 이길까 뭐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이 저기 실린 거 아닌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다 이겨내고 후보가 되어서 무난히 당선이 되었습니다. 좀 지켜보면은 이 무소속 최홍호 후보가 39.37%를 받았어요. 이걸 보면 안동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무소속 후보의 경쟁력에 따라서 티켓 파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영주를 보면 그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남소 후보가 52.21%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무소속 황병직 후보가 47.78%로 거의 새벽녘까지 제가 개표를 계속 지켜봤었거든요. 북부지역에 무소속 후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만 진짜 무소속 후보는 황병직 후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영주시의원 재선 경북도의원 재선 당선될 때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낙선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4년 뒤 리턴 매치도 상당히 좀 볼만하겠다. 황병직 후보 다음 4년 후가 또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